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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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물 어찌 인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로나 나의 앞에 분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분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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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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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 주시네 나는 심이 커다나고 영원 매우 가로나 나의 앞에 분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을 분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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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게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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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